세계 문화예술을 선두해 가는 프랑스 파리 수세기 유럽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세계인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시내 곳곳이 고풍스러운 역사 유적으로 가득 찬 이곳 파리에도 우리와 같은 혁신 도시가 있다 바로 라데팡스다 파리 서쪽에 자리한 라데팡스는 쇼핑 문화주거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복합도시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몰려와 있다 오늘 우리는 2500 사업자들이 아까보다 160 000 salari shades 여러 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큰 비전문조사는 이 세월이야. visited Areva, το프념, 라데팡스는 자꾸만 커져가는 파리의 도시 기능을 분산하고 슬럼과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0년 전 정부가 나서서 만든 첨단 복합도시다 드팍토라는 라데팡스 개발공사가 전담해 파리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조화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하를 구조화해 지하철을 주교통수단으로 하고 2만 4천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지상에 차가 없는 교통시스템을 구현해냈다 라데팡스는 가장 프랑스적인 조형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의 랜드마크인 그랑드 아르시우 신개선문이다 제2의 개선문이라 불리는 이 건축물은 기존 개선문에 비해 더 거대하고 웅장하다 신개선문은 기존 개선문과 루브르 박물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하나의 축으로 완성했다 프랑스가 가진 역사성과 전통성을 현지에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다 라데팡스는 또한 야외 박물관이기도 하다 세계적 작가들이 참여해 만든 60여 개의 이곳 조형물들은 주변의 세련된 건물들과 잘 어우러져 예술도시 파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2의 개선문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인생한 것보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고, 이 시스템에서 공유의 위험이 상징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를 생각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비교적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네요. 그래서 공유의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성장에서 이런 비교적이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라데방스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쇼핑과 만남, 업무와 주거, 휴식까지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한복판은 2만 명에 달하는 이곳 주민들과 직장인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늘 자유롭게 개방돼 있다. 평화로운 공원이자 그들만의 소통 공간인 새해입니다. 직장인의 소통 공간인 대중문화 공연들과 전시 행사들이 1년 내내 이어진다. 거리 예술 축제, 여름 축제, 예술 전시회 등 수많은 축제들이 밤낮으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문화 행사는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장인.. 금방의 소통 공연을 위해 연장에서 두려워하는 곳으로 적절한 공연을 위해 주gt 일진 것입니다. 지역업은 하여행까지 제작에 줄 알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적절한 공연을 위해 일진한 공연을 위해 일진한의 주거.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뭐야? 연상의 소통 공연을 위해 일진한 공연을 게早에 연인해 최적의 근무 여건과 생활하기 편리한 라데팡스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위해 줄을 설 만큼 유럽 최고의 사업직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꿈꾸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활기 넘치는 미래 도시의 원형 인쇄입니다